제가 지금 시과에서 끝나고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노래 치고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시과 끝나고 상가 계단을 막 내려가서 눈총도 가서 보고 농구장에 가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농구장에 가서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왔고요. 엄청 바쁘고 좀 왔다 갔어요. 이제 이따 봅시다. 안녕. 지금 멈춤이 안 되네. 그럼 이따가 농구장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농구장에 갔다 왔는데 아 지금 애들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한번 산식 브이로그를 한번 하고 고민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감기지보다 고민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 운전해가지고 운전하면서 본격을 찍고 이런 모습이고요. 친구들 만나서 한번 인사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있는 곳에 출발 가 bod ком이였кв şeker 예술 벽 awy 도래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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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인사 한번 해볼래? 제 친구예요. 인사해주세요. 인사말 좀 해주시죠. 이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학원? 그냥 산책보이로 찍고 있었어요. 이사를 어딜 가냐고. 나 나 산책보이로 갔어. 왔어? 인사해줘. 얘들아 윤수야 인사해줄래? 안녕. 가세요.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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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